최근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아파트값이 떨어지더니 최근 두 달 동안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의 회복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90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온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9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주보다 0.04% 올랐습니다. 8월 첫 주 이후 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침체 끝에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이를 회복의 신호탄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입니다. 그동안의 가격 하락했다는 기저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금매물이나 저가 매물 위주로 어떤 거래를 그동안 멈춰있던 분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1만 4천여 가구에 육박했던 미분양 아파트는 6개월 연속으로 줄어 1만 700가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대구시의 신규 물량 규제에 따라 미분양 쪽으로 실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여전히 미분양이 1만 가구 이상 남아있고 연말까지 쏟아질 입주 물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불안 요소들이 남아있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